재롱이는 성격이 진짜 무전하다 그니까 막 옆에서 뭐 먹고 있어도 그냥 앉아서 먹고 싶다 계속 기다리면 주려나? 이러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거잖아 근데 막 성격이 예민하고 그러면 막 으흠흠흠흠 빨리 막 줘! 이래서 막 날릴 치트는데 재롱이는 그냥 먹고 싶은데 주려나? 줄까? 주겠지 제 얘기 특히 안 줄 수도 있을 것 같긴 하다 아쉽네 뭐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재롱이는 막 옆에서 있어도 짖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입 다물고 쳐다보고 있는 거야 한마디도 뭐라 안하고 진짜 근데 자기가 먹어본 거는 이제 약간 승주리잖아 어 막 고기 이런 거는 주일 수 있으면서 으흠흠흠 왜 앉아 주일 수 있으면서 왜 앉아 이러고 자기가 봐도 대충 봐도 음 내가 먹던 건 아닌 거 같고 이거는 뭐 끝날 거 같은 거면은 그냥 먹고 싶긴 한데 이러고 그냥 있는 거야 나는 못 먹나? 응 어떻게 이렇게 성격이 무더원하지? 무더원해 진짜 막 예민함이 없어 진짜 그 점은 진짜 본받고 싶다 야 진짜 그러면 세상 살기 편할 텐데 우리가 복 받았다는 게 아니라 본받고 싶다고 아니 성격이 그런 예민함이 없으면은 세상 살기 편하잖아 음 으흠 으흠 보험 안 될 거야 ㅋㅋ 사랑하는 가슴 빠져 ლ 집사1.2.2.2 집사1.2.3.2 집사1.2.5 집사2.3.2 집사2.1 집사2.3 환경력이 가진 반취들 아무리 봐도 자기가 아는 거라같 dicho 재롱아 어떻게 끝난거야? 어떻게 알지? 그냥 얼굴도 아 큰 날 마스크 다 했는데 어떻게 알아봤지?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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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무리 봐도 자기 안 할 사람 같은데 제롱아 꼬리야 제롱아 호나 어떻게 하러 갔어? 눈을 정확하게 날 마주쳐 어? 마주치면서 어? 큰 난데? 근데 지나가 재룡아? 끝나잖아? 어? 끝난데 어디다! 아 귀여워 재룡아 옷이 점점 귀여워진데 재룡아 너무 볼때마다 새 옷이네 볼때마다 쇼핑을 했어 재룡 그런거 물어봅시다 재룡아 어디쯤 왔을때 알아봤어? 재룡아 여기서부터 이렇게 왔잖아 그치? 그치? 어디쯤 왔을때 알아봤어? 왔던 지점을 딱 봐봐 생각하고 있다 저기? 여기? 저기? 딱 보자마자 알아봤었어? 보자 딱 그냥 지나가는 순간 알아봤다 싶으면 얼굴 알아봤어? 알아봤어 너무 귀여워 캐쳐 해야지 재룡? 나도 얼굴 보고싶은데도 정수리만 보고싶은데도 재룡아 그날 얼굴 보여줘 재룡이는 정수리가 되게 이뻐 봐봐 정수리 보여? 정수리가 미쳤어 맨날 보는거라서 정수리가 가르마 예쁜거 봐 재룡아 근데 안걸어? 재룡아 근데 안걸어? 이렇게 안겨버릇하면 안돼요 원래는 재룡아 재룡이 너무 오랜만에 만났어 재룡아 재룡아 재룡암 재룡아 재롱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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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기다려 아휴 가르마가 아, 다했다. 다했다. 가자. 깜짝이야. 깜짝이야. 물먹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혼자 해봐봐! 혼자 해볼 수 있잖아! 혼자 못하겠어? 참..나.. 참..나.. 웃긴 강아지야! 엄청 좋아하네? 갑자기 이 공을 그렇게 갖고 놀고 싶었어? 웃긴 강아지야 웃긴 강아지 그래 근데 그렇게 이제 혼자 할 수 없을 때는 도와달라고 하면 돼 꼭 스스로 다 할 필요가 없어 아주 인생살이를 잘 알고 있어 좋은 자세야! 아..나이스! 흐잇! 희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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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어억! 뭐죠? 방금 무슨소리 낸거죠? 지금 뭐야 공소리야?! 뭔 소리야 이거 뭐야?! 이거 제로이한테서 처음 듣는 소린데?! 희잇! 희잇! 또 내봐 그 소리 웃기는 강아지야 웃기는 강아지 머리가 산발이 되어 가지고 머리가 산발이 되어 가지고 하 제롱이 하 제롱이 너무 예쁘다 제롱이의 이런 몽실몽실 포실포 포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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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하나도 안당기네 어떻게 이러지 카메라를 바꿔야 되나 진짜 이마 포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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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왜 하나도 안당기지 어 그래 히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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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 어떻게 하니께hib물만 어떻게 heures께에깊흔 이쁘봐 어떻게 해야되eth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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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의 뒷모습밖에 못 보네. 조롱이 먹지 마. 냄새만 맡아. 제롱아 제롱아 가서 당근 많이 줄게. 제롱아 당근 줄게. 갈까? 제롱아 당근 줄게. 당근. 당근 줄게. 당근. 당근 줄게. 제롱아 당근 줄게. 제롱아 당근 줄게. 제롱아 진실으로 들어가자. 제롱아 제롱이네. 여기 들어가 있으세요. 여기 있으세요. 여기 있으세요. 있으세요가 아니고 씻고 당근을 먹어야겠다. 그치? 기다려. 오랜만에 큰나가 공격시켜서 왔지. 잠깐만. 애 목욕만 시켰을 뿐인데 바지가. 다. 야 누가 보면 야 씨. 나 무슨 야 씨한 줄 알겠다. 나 근데 거의 2019년 이후 내가 목욕 시킨 게 처음이라 그런지. 어어 못마땅해? 간지러워? 아아 목욕 내가 조금 잘못 시켰나. 왜 그렇게. 말려왔는데 왜 이렇게 몸을 비비는 거야. 못마땅해? 어어 우리 제롱이. 아 우리 제롱이 천연 곱슬이었구나. 우리 제롱이 천연 곱슬이었는데 날마다 딴나가 고데기를 해준 거였어요. 어? 그래서 이렇게 직무로 보였는데 우리 제롱이 이렇게 천연 반 곱슬이었어요. 근데 큰나가 거의 3, 4년 만에 목욕을 시키고 나니까 어떻게 하는지 까먹었어. 그 빛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큰나는 근데 원래 이렇게 좀 자연주의 양육 방식이어가지고 원래 애들은 엄마 그냥 이렇게 막 키우는 거야. 그치? 응. 저기 니네 짠나는 좀 이렇게 관리주의잖아. 큰나는 자연주의야. 꿀꿀꿀꿀. 야 짠나 오면 기겁하는 거 아니야? 짠나 오면 뭐야? 누가 우리 애기를 이렇게 해놨어? 이러면서 막 또 나 찾겠다 야. 엄마 나 찾거든 그냥. 잠시 탔다 이렇게. 응. 나. 짠나다. 한나 잠시 탔다. 그래도 이렇게 목욕 시킨 게 어디야. 놀아줬잖아. 응. 제롱이 행복하게 해줬다고 해. 알았지? 응. 오늘 제롱이 행복한 하루를 보냈다고 하면 될 거야. 내가 목욕을 잘못 시켰나? 재영이가 다시 목욕 시키는 거 아니야? 제롱아. 제롱아. 여기 한 번만 봐줘. 제롱아. 우와. 제롱. 우와. 이거 봐. 제롱아. 우와. 제롱아. 여기 신기한 거 있다. 우와. 제롱. 우와. 제롱아. 한마디. 큰나와 보낸 하루. 오늘 큰나와 하루를 보냈다. 썬나가 못하게 하는 거를 큰나는 다 하게 해주었다. 참 즐거웠다. 참 즐거웠다. 짠나가 오면은 큰나를 뭐라 할 것 같다. 그래도 난 큰나가 참 좋다. 짠나도 참 좋다. 나는 누나들이 참 좋다. 나는 참 행복하다. 오늘의 하루 끝. processing. 제일 큰 물은 날아 Flug, 되 hamburvan. E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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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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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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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 칼 가져와봐, 한번 까볼게. 칼, 칼, 칼. 쟤롱, 쟤롱스. 쟤롱스. 얘 지금 껌 가져온 줄 안다고. 조심조심. 앉아봐봐. 얘 냄새 맡을 건가? 냄새 맡아. 자, 조심하세요 일단. 오픈식 있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내가 해도 됩니까? 어, 해. 내가 이런 영광을 누려도 될지요. 같이 작고 아냐? 같이 컷팅식이야. 제발 그냥 해. 아니, 나 혼자 이렇게 한 작은 니가 뜯을래? 그래, 보자. 됐어. 이게 그러면 미국에서 온 건가요? 미국이지. 좋네. 일단 저기... 검정 스펀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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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리익이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고맙다고 하네. 어, your... 정말 감사하고. 아아아악. 한국말! 한국어, 한글! 아니 지금 외국인 같아. 프레젠트 제롱 잔치 100,000 구독자 제롱아 제롱 여기 봐봐 제롱 여기 봐봐 제롱아 제롱이 뭔지 알아? 제롱아 철판 때기가 아니야 제롱아 철판 때기가 아니야 제롱아 냄새 세관 신고 야 영롱하다 잠깐만 야 이거 빛난다 이게 뭐냐 그냥 유리냐? 거울인가? 거울 재질인가? 제롱아 저거 검사 안해? 냄새 맡아봐야지 검사해야지 믿기지가 않아 지금 꿈과 현실 지금 분리됐어 믿기지가 않아 이거 어떡하지? 제롱 써 여기 봐 제롱 제롱 여기 봐 보고 있어? 아니 제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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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봐봐 제롱 여기 봐봐 제롱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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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롱 이리와 제롱아 얘네 이거랑 놀고싶대 와 신기하다 우와 여기 봐봐 제롱아 진짜 이상하지 제롱 제롱 여기 봐봐 제롱 와 와 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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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이빨 그녁 마지막으로 타이밍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아, 게임이 재미가 없어? 엉망진창이야? 아니야, 잠깐만. 앉아? 앉아? 아니, 너를 안쪽에 넣어놔야겠어. 앉아? 자, 기다려, 기다려, 와서 복이 없기야. 기다려, 기다려. 기다리라고. 기다리라고 왜 중간에 오냐고. 야, 재롱아. 야, 너 나이 드니까 참을성이 많이 없어졌다잉? 예전에는 엄청 잘 기다렸는데, 그치? 그러면은... 그러면은... 빠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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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나. 자, 앉아. 눈 감아. 눈 감아. 아, 눈 감아를 어떻게 가르치지, 엄마? 눈만 감으면 숨바꼭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눈 감아.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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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우. 잘 찾는데? 알았어. 자, 재롱아. 우리 재롱 이제 흥분 상태로 들어갔어. 어어. 그거 가지고 놀자 봐. 알았어. 그거 가지고 놀자. 아아 split. 셔. 공 공 공 가져오면 깜짝이야 공 공 공 공 알았어, 끄찍해. 커서 쟤가 끄찍해. 커서 쟤가 이리와.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쟤랑아, 기다려. 하하하하하하하 아 아저씨 알았어 알았어 앉아 앉아 아이고 우리 강아지 잠깐만 아저씨 껌줄게 껌줄게 아저씨 껌줄게 아저씨 껌줄게 아저씨 껌줄게 우와 바쁘다 아저씨 껌줄게 아저씨 껌줄게 아저씨 껌줄게 암 But that he's gotta not be. 아저씨 껌줄게 영상 바로 다한지 아닌건지 근데 먹지는 않는다? 맛있는거 아니야? 냄새 좋지? 향기가 향기 좋지 고생한다 무슨 냄새야? 먹어도 되는 거였어? 아니야? 내가 손 그냥 이러고 있으니까 손에 비빈다, 자기 얼굴을. 야, 뭘 그렇게 해? 코새 양말 있었어. 누나 엄마가 이거 하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너는 거기 누워있어. 그럼 될 것 같아. 알았지? 엎드려. 엎드려. 응, 그러고 있어. 나 그래도 많이 했다. 응, 아니야. 엄마, 백제로 웃기야지. 옆에 앉아가지고. 그래도 심심하지 않게 옆에서 노래라도 불러야거든. 이게 좋지도. 끼워줘야지. 안 끼워주면 그거 하잖아. 싫어하잖아. 근데 내 생각엔 끼워주는 게 아니라 지금 뭘 빨하고 있는 것 같아. 뭐 해줄까, 정말. 너 밥도 먹었다. 너 밥도 먹었다. 너와, 쟤모아. 부채기 할 건데 먹을래? 재룡이 먹을 수 있냐? 안 되지. 재룡이 해도 무릎이. 오, 힘들어 주세요. 응? 이거는 부추야. 부추. 부침개도 해먹고. 응? 갑자기. 부침개도 해먹고. 김치도 사 먹었고. 엄청 몸에 좋은 거야. 재룡이한테는 좋은 거 모르겠지만. 응? 따라해봐. 고추. 재룡이 글 읽으면 좋겠다, 그치? 응. 말은 못해도. 끄덕끄덕하고. 아니, 말 못해도. 글 읽으면. 그래, 구강고주가 사람이 아니니까. 다 알아도 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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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재룡이가 뭔데요? 왜? 어떤 거를 이쪽에다 놓고, 어떤 거를 이쪽에다 놓고. 응? 지금 보기엔 다 똑같은데. 다 잔디인데. 내가 볼 때도 잔디다, 솔직히. 그래? 응. 잔디보단 좀 도톰하지. 너무 자전하다. 응. 재미 어때? 재미 없으면 다른데 가든가. 여기는 꼭 있어야 되거든. 응. 재룡이는 일하기 싫어서 그런 거지. 먹으면 안 되는 거 알지? 냄새만 맡아. valid.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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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좀. heap. 너. 응. 다시. 예쁜식. 또치같다, 또치같아 또치 사진 첨부해야겠다 진짜 또치같은데? 다시 재롱이로 만들어줘봐 재롱이로 만들어줘 재롱이로 만들어줘 다시 또치 진짜 또치같아 이게 누가 키우냐에 따라 달라지는거야 항상 저렇게 쓰다보면 너는 항상 이렇게 하잖아 나는 항상 이렇게 아 웃겨 이걸로 가자 안녕 안녕 계속 날라야돼 냄새가 엄청나 저랑아 너도 날라 저랑아 너도 날라 흐흐흐흐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랩 랩 자 칼라 안녕 어우 귀엽다 나 오겠지? 저기요 저러면 저기서 탑 저러면 피치 탑 저러면 탑 저러면 이리와 가자 저러면 저러면 가자 가방에만 올라타지? 저러 가자 저러 가자 저러 들어와 방금 줄게 방금 줄게 가자 너 거기 있을거야? 간식 줄게 끝났어 저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